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의미에서 Ultimate Chicken Earth 시작을 해보도록 하기 앞서서 어디보자 트위치 연동이 돼 자 요거 오늘 따른 자꾸 공약을 걸고 싶다 당연하지 나 오늘 공약 4개 걸었어 기억도 안나는데 아무튼 4개 걸었어 치킨빵 할래 치킨빵? 치킨빵이요? 좋지 됐다 이거 패드가 한번 창밖을 벗어나면 패드가 풀리는데? 설마 아닌가? 왜 안되지? 됐다 트위치 투표를 여기서 할 수 있을거야 트위치랑 연동이 돼 온라인 플레이 아 형이 호스트해 주실래? 나 호스트하는 거 어제 했는데 비몽사몽해서 기억이 안나요? 오케이 응 초대해줘 그래 오늘부터 금연 그리고 지각 안하기 하루에 1시간 운동하기 4번도 있지 않았어? 기억 안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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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한 설명 얼티미 치킨 앤 홀스 약반들... 약바른 게임 이게 되게 웃겨요 맵을 공유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더 기똥찬 맵으로 만들까 막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어? 머리를 조아리고 막 아무튼 똥맵을 만들 수 있게 되게 재밌어 빰빰 아니요 나 담배 안핍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난 초콜렛 밖에 못 먹어 흠흠흠흠흠 청자분들은 저게임 낱개로 어떻게 해요? 글쎄 뭐 초대하는 법이 다 있겠죠? 이 형이 다 아실겁니다 될거 다 알거라고? 그거 스팀 친추 받은 상태로 해야되나? 아마도? 아마도 그래 어? 초대 왔다 이제 이거를 누르면 돼요 이게 초대가 딱 날라오잖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이동이 돼 됐다 패드 풀렸다 됐다 패드 풀렸다 그런다니깐 아이 어 어 그 껐다 어 뺏다 키니까 다시 됐어요 아 그래? 응 뺏다 키면 다시 돼 자 갓겜 지금 이거 이미지만 봐도 갓겜 아니니까 완전 하하하하하하 너무 완벽한 게임이야 형 캐릭터 고르세요 너 먼저 골라 나는 치킨 치킨? 야 그래도 게임 이름이 치킨을 골슨데 형 근데 왜 내 이름 왜 김용료로 떠? 어? 아니야 아니야? 형 화면에서는 또 내 독도로 나갔다 들어와면 나갔다 어떻게 들어와 나가면은 내가 초대할게 어 그렇군 버그가 있어 갓겜인데? 들어간다 네 어서오세요 짱 재밌는 게임이야 되시나? 응 아 이거 패드 못해먹겠는데? 어 녹도로 2가 됐어 그니까 다시요 아 이거 그냥 패드로 안할게요 녹도로 2는 뭐냐 저거 어? 기묘 2가 나왔는데? 흐흐흐흐흐흫 기묘하다 기묘해 아 기묘해 이거 마우스 누르면은 하나 더 할수 있어 재초대 부탁할게요 푸흑 분신소리됐어 이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아주 하드코어한 게임이구만 지금 얘가 게임을 잘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그런거야? 응 누구 채팅방에 처해져요? 형 방송중 아니죠? 응 아니지 그러면 이쪽 채팅방 록드로 방송 몰빵 몰빵 내일은 형방송에 몰빵하자 예스 나 라쿤맨할래 라쿤맨? 응 너구리인척하는 라쿤맨? 응 라쿤맨이 좋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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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모드가 있어요 모드 세가지 모드가 있는데 설명하시죠 내가 설명을 해야돼? 응 일단은 무료플레이가 있습니다 무료플레이는 말그대로 무료플레이라는 뜻이구요 모든 아이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파티 모드는 그야말로 파티 위주의 모드구요 창조 모드는 크레이터 모드입니다 자유롭게 모든 아이템을 시간 구애 안받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드에요 자 얘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무료플레이 프리플레이를 이딴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맵을 만드는 모드에요 막 만들 수 있고 이 파티 모드는 파티 상자를 하나 줍니다 거기서 네 가지의 아이템 중에 서로 하나씩 골라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창조적 모드는 모든 아이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 고른거로 맵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예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육려외건 설명이 아주 기갈이 나구만 크으음 난 기억도 안 나가지고 아 그렇게 씹어렸는데 아하 그거구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음 맵이 지금 두개밖에 없어요 지붕맵, 농작맵이 있는데 지붕이랑 농장 맵이 있어 어디로 갈까? 저기 지붕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저기 가봐야 될 것 같다 좋아 이렇게 둘이서 뭉쳐있으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구만 굉장히 쉬운 게임이네 자 여기서 투표기능 한번 설명을 드려 여기서 투표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나무고요 이게 코인이고요 이게 꿀이에요 한번 꿀을 쳐보실래요? 꿀을 쳐봐 채팅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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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투표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되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맵을 할 아이템 하나씩 그래 요렇게 두는거야 하나씩 골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짝짝짝 가는거야 짝짝짝 짝 지금 너 투표 모드 해놨냐 근데? 투표 모드 해놨어요 안해놨나? 너 아까 죽었잖아 아니 껐잖아 그래서 안됐나? 방장이 옵션 제어라 아 아 방장이 방장이 옵션 제어라 형이 내꺼를 연동시켜야 된다 다시 할래? 아니 내가 지금 할게 지금 돼요? 지금 된대요 지금 오오 나은 미드래구 오오 저기 오른쪽에 뜨는게 보이죠 저게 투표입니다 꿀을 한번 쳐봐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닉네임도 떠 닉네임도 떠 시청자 참여도 되네 지금 꿀이 아주 핫 아이템이구만 다음번에 꿀 한번 골라보겠어 스프링도 된대 오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렛츠고 님선 나선 알아서 으앗 텃텃텃텃 야 안돼 아 뭐야 아 뭐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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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달려 아 뭐야 염모쉽다 아 뭐야 근데 포인트는 없네 오 야 투표 이렇게 다 됐어 코인도 안된게 없어 뭐야 이거 꿀 꿀하신다면서요 꿀 꿀하자 그럼 꿀이 지금 제일 많은 투표를 꿀 먹었어 메가폭탄이구나 저게 나는 꿀을 계속 계속 지석지석 바르겠다 꿀 오오오오 야 투표한 사람들 이름 다 떠 우와 다 뜨네 야 이거 완전 시청갓김 아닙니까 시청갓김 오오오오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야 나는 이 사람들의 유지를 갖고 만든거야 저건 흐하하하하하 유지 비용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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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점프를 뛰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저 물음표 먹고싶은데 나중에 먹자 나중에 먹자 이야 재밋당 골 보너스 골하면 이렇게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야 이게 투표하면 옆 상자에 넣어주나보다 아 그런가봐 여러분 구다이템 좀 넣어주세요 어 이게 투표로 뜬거만 블랙홀 난 동전 아니야 난 꿀 꿀 꿀 꿀 꿀 꿀 꿀 꿀 너 죽고 나 죽자 하하하 다 죽자는거냐 하하하 어 다 죽자 여러분들 투표도 좋은데 너무 투표만 하시지 마시고 아 그냥 투표만 해 재밌다 아 그래? 아무 말 하지마 그냥 투표만 하면 돼 아 자연스럽게 대비줘 박력 어떻게 하지? 림선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으아아아 하하하 하하핰 하하핰 아유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릴씨 커앙 크으으으으으으으으균 거다 블랙홀을 왜 놔 가지고 미용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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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은데 블랙홀 아 위꼴 아 아 위꼴 아 아 파전 먹고싶다 파전 갑자기? 누가 녹두 빈илли턱 빚는 영상을 나는 훈이 안보이니깐 적뒤 뭐 원안 있니 원안? ㅋㅋ난 여기 모든 걸 걸겠다 나는 여기서 점프로 못 올라가게 받겠어 오우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바로 블랙홀에 빠트려서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야 이제 어떻게 또 가지 여기? 얍! 어? 아이! 우와! 오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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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끄러워 오 오 오 아이! 제따 흐허헣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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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a 블랙홀을 왜 놔 가지고 으따 하라고 봤나 아아이! 우와! 쏘오옵! 안 되겠어 저 블랙홀을 넘어갈 방법은 없는 듯해 흐하하하하 대단한 상황처럼 야 블랙홀 계속 쬓는데? 블랙홀? 나 블랙홀 아 왜 니가? 내꺼야 나도 블랙홀로 한번 해보자 너가 바빠 이래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 아 지우지마 지우지마 안 돼 전판이랑 다른게 없구만 이렇게 되면 폭탄은 이거 아이템 지우는 용도에요 폭탄이 막 무슨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말을 죽이거나 그런게 아니라 어 어떻게 왔어 아잇 길잠갈비 살았어 살았어 나는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구 산거 맞아 저거? 내가 놓고디 본인이 놓은 트랩에 본인이 빠졌구만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야 블랙홀 왜 자꾸 줘요 나 놓고싶게 시청자가 추천한 것만 나오네 그래 나는 일말의 희망을 좀 줘볼게 이거를 넌 텔레포터를 텔레포터 여기 난 여기다가 트램포류를 넣겠어 거기에? 응 이러면 인간적으로 깰 수 있겠지 오? 아 왜 안 돼 Umm 저렇게 가면 안되구요 요렇게 가야합니다 심지어 rou hyper hare 타려고 받아서 착제가 돼야 되겠어 맘에 안든다 나 착하지 이번엔 깰 수 있어 살았니 때려준 식물 강하다 식물 좋다 식물 젖을테다 침착 침착 아니야 너도 결국엔 원펀 원펀 무빙마 와아아아 이걸 외모 피해 에헤헤헤헤 자아아아 어이외え 뭐야 올라갔네 크으으으으으으 숨쳐 완벽햄 야 이거 n 자 저 그래 저 때리는 식물 때문에 단 단이 하나 높아졌구나 오 텔레포트 오 텔레포트? 하나 더 기다리면 넘어가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은 문길이 통하는거 같은데 후후후헤잇헇헇허잇헇 이거 어떻게 하니까 여긴다 쫄죠? 저기? 여기 있다는 의미가 없는데? 헤헤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꿀 빨라 그랬는데 펀치! 아! 엥! 야! 안되! 내꺼! 내꺼! 펀치!!! 으아악!!!! 후핳 newspapers 하핳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나오자마자 축박 받았어 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약자로 구분되는데? 약자로 구분되는데? 아니야 약자가 아니야? 소화전 나야지 이거다 내가 총새를 뒤엎겠어 총새를 뒤엎겠다? 이거 어떻게 바꿔 썼지? 방향? 어 이거네 여기다 이렇게 물총을 쏴야지 꽃에 물주는거야? 물주는..어 본의 아니게 그게 됐네 잘 자라겠다 그죠? 저거 봐 저거 봐 오오오 아니 그냥 팩스백을 돌려버렸어 어 대단한 변수가 형 레츠고 레츠고 난 상황을 쉽게 본다 뭐야 뭐야 나 뭐 밟은거야 펀치 죽방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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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잇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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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으라구 으흐흐흐 참고로 말씀드린건준 저 꿀이 발려져있는거에 본드 역할이라 저건 안붙어있으면 저렇게 안붙어요 본드 때문에 저렇게 되는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너무 나노코스가 되어버렸는데 이거? 저 물음표 먹고 싶은데 야 약자야 사회적 약자 세톤밖에 안남았어 형 저거 먹자 저거 물음표 먹자 너 사다리 어 눌렀어 그건 뭐지? 그거 뭐야 이거? 너에게 다 키를... 무릎 벼먹자 가시? 저거 밟으면 죽은 거예요? 저게 뭐야? 스파이크볼이래 스파이크볼 스파이크볼 뭐야 어디로 가? 뭐야 어디야 아 저거 올라가요 하는데 뭐야 나 왜 이리로 왔어 저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해 저기 다리 건설을 하나 더 해야 될 거 같아 키오스가 너무 강한데 저거 협력하자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난 다리 추천받은거 난 일회용 다리 이게 아마 일회용 다리일 거예요 음 흠 혹시라도 여기 오오 좋아 한턱밖에 안 남았어 꼭 먹어야 햄 으아악 야 저거 떨어진다 야 저거 밟아야 되는건줄 알았는데 옆에다도 부서져 이럴수가 개똥망 마지막 턴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햄 협력하자 협력 계단 있다 계단 건초더미 하면 되지 않을까? 펀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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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 아니야 저거 갈 수 있어 오오 안져내렸어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으아악 으아악 물어 뜯어 으아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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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제 달성함기 어 뭐야 어 근데 내가 왜 내가 먹었던데 내가 해제 됐는데 아 내가 먹었잖아 오오 수고하셨습니다 형 와 너무했다 컴백 보너스 좋네 너는 정말 대단한 락훈 으음 나만 믿으래구 예아 완벽하지요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이에요 너무 재밌당 아 아 왜 내가 먹었는데 왜 얘한테 줘 캐릭터가 어떻게 바꾸지 캐릭터 비 비 아니 아니 키보드로 할 때 어 그래도 느끼네 닭으로 갑니다 닭? 그럼 난 양 양? 오케이 으헤헤 닭 닭 닭 닭 닭 파티 모드로 한번 더 이번엔 다른 맵으로 가실래요 그럴까 농장 맵 농장 농장 농장으로 가자 잠깐만 됐다 오오 사전에 추천을 받은 아이템들이 여기 소속들이 다 떴어 난 블랙홀 성의자야 흐흐흫 시청자 참여는 조금 이따가 요판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히..히오오스 히오스 히오스 어디다 히오스 여기다 거기다 히오오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헬카우스다 청량 다 죽자 이거지? 저 죽어보자 난 여기다 놔야지 다 죽자 아무도 통과하지마 하지만 난 통과할 수 있어 가르마자 먼저 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나 이거? 집에 어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아 거기구만 안락하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오예 오예 허설막아주는 생겼다 죽어 아니 세상에 와 말이 돼 이게 고 히오스 히오스 여기에 히오스가 필요해 히오스 포기해? 오? 그렇게 쓰면 어디까지 날아지 화살이? 너 왜 죽어있냐? 나 안죽어있어 아 그래? 살아있어 화이팅 간다 푸와아아아 하하하하 아 우와 진짜 에헤헤 뭐야 뭐다 한거야 슬꽁 맞았어 이거 랑코스 행랑코스 오 트리스 더 많은 히오스가 필요하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여기도 뿅 거기 갈일이 없어 갈일이 없어요 정년 그렇게 보여? 확 난 뒤통수 암사일자 나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 사쿠라 가자 가시죠 하하하하 형이 먼저 해봐 하하하하하하 에? 아잇 아아 맞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핫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 하지만 저기도 그라인드가 있다는 사실 캬 발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거 라운드 좀 느려야 되지 않을까? 둘이서 만든다보니까 그런게 어 꿀이다 어 회전톱 좋아 회전톱을 원하시는가? 오케이 꿀꿀꿀 하하 여기다 이걸 설치하면 완벽해 그치 꿀꿀 하하하하 어 gek 하하하하 어 여기 촉촉촉촉촉 어 촉촉촉촉 끊겨네 촉촉하게 만들어지 스마스마스마스마스마스 당연하지 여기좀 구리면 되지 아 테니스 조금 앞으로 둘걸 근데 꿀 때문에 점프가 안돼 근데 저기까지 갈수있을까? 그래 죽으라고 죽으라구 우와아아아아아 소름졌네잉 캬아아 해봐봐 나야캠 꿀 내가 설치한 덫 때문에 덫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완벽하군 얼음깐다 얼음깐다 기어스깐다 기어스 시작할 때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야 아니야 못피해 아니 그럼 어디가라고 정령 다 죽자 이거지? 죽어보자 우와 저거 화살괴도 봐봐 우와 뭐야 저거 화살보시게 히오스가 이렇게 히오스가 이렇게 대박사꾼 그러면은 저 히오스로 뛰어넘는거에요 우리도 저 화살처럼 빨리 들어가 우리 예앗 이렇게 답은 저거야 히오스 위를 뛰어넘는거에요 지금이니? 지금 아니니 피해야되는게 대체 몇개냐 미사일 석궁 그리고 회전톱까지 해서 이건 뭐야 상자야? 어 그냥 네모상자 네모상자 그렇구만 잘idences 독을 괜히 발랐다 저거ivas even 이거를 사실 이걸 이렇게 넣으면 끝인데 으음 얕해 이렇게 나면 바로 깰수 있는데 난 여기에다 두겠어 그래? 난 이렇게 할만해 할만해 아니야 할만해 가능해 아 빡빡빡빡빡 뭐야 이렇게 어이없이 아 어이가 없다 나랑 똑같은 전철을 밟는구만 폭탄이 제일 많아 지금 좀 지우래요 우리 지웁시다 좀 지울까? 넌 무슨 시 히오스다 어 1번 여기에요 이 히오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해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뭔가 후회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 가드를 철저히 오오 그렇게 막아 오케이 형 먼저 형선 형선 무서워 죽겠어 형 하는거 잘 봐 지금이야 아 이거 불가능해 아 저렇게 가면 안되는구만 이거 이렇게 가야지 형 너 털 다 퍼핀다 지금 아니?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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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읡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지웠습니다. 키오스가 다섯 개! 무서워. 아 빨리 가. 아 형 가 빨리. 무서워 죽겠어. 야 뭐야 이 정도 이상해. 그럼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야 큰일 났다. 저기 못 가노.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못해 못해. 맞지? 나 닭털 뽑혀. 어 털 다 뽑혀. 아까 닭털 얘기가 이거구만. 털 맞냐 너? 무한이 풍성한가 본데? 계속 뽑혀. 야 앞에 베개만 대면 되겠다. 끈잠잠잘 수 있겠네. 무한 공급인데 닭털이. 자 이거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냐.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점프 딱 뛰어가지고. 안 됐네. 그래 우리 조약을 하나 세우자. 조약? 히오스 제한 조약. 히오스는 세 개로 제약? 흐흐흐흐. 세 개? 뺑글뺑글이. 이게 뭐야 아이템 이름이. 이게 뺑글뺑글이는 아닐 터이고. 흐흐흐흐. 이거 뭐지? 그래 히오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 히오스를 가려. 됐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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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못가. 저거 이제 못가. 어디 통과해야 되냐 저기. 절 못가 그냥. 헉! 여기까지 와보시죠 일단. 오. 형 양털. 양털. 양털이랑 닭털. 내가 또 고급이네. 워어어어어 Justice Bak999 nod speaking Kill 히오오스. 안전지대가 아니구 만. 그렇구만. 깨기도. 깨지려면 그렇잖아. 안돼 이러면. 깨야돼 깨기는. 세 턴 나는 한번易 tet고. 속탄을 원하는데 왜 복탄을 안필 얘. 나도알 그러믄. 솔직히 이거 할만 안돼요. 해볼까요 아 이거 충분히 깨재. 이거 드시려구요 충분히 깨 이거 가능하다 난 동전까지 먹고 보너스 동전도 먹을거야 아이템 이름을 채팅에 치면 그게 다 합산이 돼가지고 투표가 돼요 짱신기해 신박해 으악악악악 기어스는 너무 아니다 이거 큰일이다 어우 시작 기어스는 아닌데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척이 없어 폭탄합시다 폭탄 양심적으로 왜 근데 거기 구석에 가서 기다리는거야 양심적으로 폭탄하자 스파이크 까시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요거만 지우자 요거만 에게 어 이러면 겁나 쉬워지는데 쉬워질거라 생각해 지금 여기 안보여? 여기 애초에 못들어가 막혀있어 뒤로가면 되지 붕잉 간다 빠라바밤 빠밤 저 동전먹고싶은댕 도웅rag 동전먹어 빨리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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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관람차 좋은데요? 야 얘 왜 이래? 벅상 골라 형이 골라 빨리 여기 나 관람차 제일 이지한 단위도 됐죠? 이제 깰 수 있겠지 아 여기가 막혀있잖아 아 이거 막아 막아도 풀어주면 내가 손해인데 뒤로 못 돌아가요? 뒤로? 저기 구멍 하나 있잖아 맨 뒤에 아니야? 손해인데.. 아.. 저 못 들어가지 뒤로 뒤로 해서 저 철근 뒤로 내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어머라 이렇게 어 뭐야 뒤에 공간이 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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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야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아 잠깐만 이거 안들어갔는데 오지마 야 아니야 돼 내게 멍청한 닭아 들어가 여기 왜 못들어가 야 이거 야 이거 무져야 된다니까 이게 와.. 내게 아니 이렇게 해선 답이 없어 난 깨달았지 현명한 닭이야 고생이 많다 잠시만 공주에서 안 앉아지지 10초만 더 외운다 이게 안달아진단말이야 이게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손 아파 ㅋㅋㅋㅋㅋㅋ 10초만 도전해보세요 노력을 해봐 니 위로도 못 올라가 올라가고싶은데 블랙홀이 답이었나 홀드 비 난 포기 잠깐만 정수 아 어 너는 정말 대단한 턱이야 아 뭐야 아 이것봐 손님 왔어 아 요렇게 끝나면은 점수로 합산이 돼서 승패가 갈리는 거구만 그렇구만 아 이 게임은 스팀 게임이구요 스위치 게임 아니구요 맵만 들어서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시청자 참여 형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러고요? 잘 아시는군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초대 초대 친구 초대 친구 초대를 해야지 여기서 친구 초대 매 라운드마다 골지점에 도착하는데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마다 현재 트위치에서 물건을 투표받아 해당 물건으로 배치하면서 맵을 점점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 오른속에 합산이 계속되면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게임이 있는 분들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건 당연히인데 글쎄다 나가기 아 뭐야 나 페이지 이상한데 들어왔어 안 꺼지는데 목차 어떻게 끄죠 이거 목차 목차? 어 B버튼 B버튼인가? 아 B버튼이구나 일단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친구 초대하는지 방을 만드는 법도 있을거야 아예 방을 만들어서 비밀번호방 만들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네네네 그렇게 해보자 온라인 플레이 게임은 00 00 00 빠람빰빰빰빰 도로님 선물해 주시면 안되나요 어 나도 없어 나도 이거 겨우 산거야 나 이제 라면만 먹어야 돼 자 방을 꼬리표를 장난으로 하고요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해서 어 만들테니까는 여기 공개 게임 검색이 있어요 그거 눌러가지고 제 방을 찾아서 들어오세요 아 그거로 들어오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네 떡볶이 요새 치즈떡볶이 냉동떡볶이 냉동떡볶이? 그거를 3일 냉동으로 파는 거 있어 오 냉동으로 파는 떡볶이 어 그냥 되어서 들어오신 분 본인 닉네임 써주세요 안그럼 강퇴하게 루프 루프맨 루프맨 채팅창에 채팅창에 써주셔야 어 들어왔다 저 양이에요 이렇게 쳐주셈 강퇴도 돼봐 저 생각해보니까 형 이거 비번은 못 걸었어요 비번? 비번은 못 거네 응 비번 방은 안 되는구나 어 화면 더 들었어 라진 라진심 일단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해볼래 그냥? 어 그냥 우리 시청자가 이렇게 느릴 리 없어 분명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두 명 다 아니 귓말로 게임 선물해 달라는 건 뭐야 이상한 분위기 선물해달래 어 저한테 2만원 2만원 주시면 선물해 드릴게요 이상한 말을 하시네 바로 그냥 하면 되겠지 내가 스티븐 잡스였으면 선물해준다 바로 가면 돼 있어 이 양이 농장에 가고 싶은가봐 싫어 지붕 가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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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이게 다수결이야 비밀번호 설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음 비번 설정 없어 각이에요? 그럼 양을 강퇴하자 양 강퇴? ma drev Asda 외국 border 비 пут statist 같은 아 외국 외국 외국이네 왜 외국 외국이네 외국 됬 龙 ction Animal 역 나도 강퇴 강퇴 어떻게 해? 쇼피 옵션에 있어 강퇴 강퇴 실패이지 온라인 옵션에 있네요 어? 이상한데 왔다 됐다 강퇴를 하시오 응 내보내기 했어 당님도 당님? 강퇴를 하세요 됐다 됐다? 일단 세명이서 해봅시다 무조건 네명이면 되는게 아니라 두명이서도 되고 세명이서도 되네요 아주 좋아 응 번들 페이지를 못 찾겠어? 아 내가 그러면은 그거 드릴게요 링크 링크를 드릴게 형 링크 어디지 거기? 험블번들 링크 이거 여기다 자 시작합니다 이거임 참좋아셈 뭐야 꿀을 추천해 주셨구만 꿀 난 일단 여기다 깔고 시작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제일 재밌어 꿀우 응? 동전이다 동전 내꺼야 안돼 와 죽었니? 살았다 살았다 됐어 어? 먹으면 뭐해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못가잖아 호연 너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동전을 칼을 박음처럼 정략 없니? 정략 없니? 저 화면 못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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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있다우 이제 두번째 턴부터 갑갑한 아이템이 뭐야 방금 뭐 가져간거지 몰라 그런 칼 가지고 갔어 히어로스 너무 많이 까면 안좋아 톱을 가져가셨네 바닥에 깔아야지 여기다 깔아야지 히어스가 그대와 함께하리라 탈수있으면 타봐 중간에다가 저거 저렇게 되면 따로따로 놀걸 그치 아 동전있었지 에잉 에잉 코인 자 코인 들고있는 닭 자살을 택하겠네 죽음을 택하겠다 오죽 답답했으면 뛰어내리냐 저기서 흐음 흐음 휘어스는 안돼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시 양심가시 그거 굉장히 양심적이구만 이보다 양심적일 수가 없지 어 이 위에다가 저 물음표 물음표도 먹어야 되는지 아니죠 일단 닭님 닭님 이거 닭님 그거 어디다 설치할거야 이거 이거 먹고싶은데 나는 눈치를 봐 흐흐흐흐흐흐 눈치먹고있어 오 가자 와이 개트룰로 만낭 ㅋㅋㅋㅋㅋㅋㅋ 먹어야지 어어 일단 근데 갈순있어 갈수있긴 뭘갈수있어 못가 포기하면 편해 그럼 일단 클리어를 목표로 해볼까 와 여기까지 올수 있겠슴 와봐 못오네 아 동전 아 동전 아 뭐야 아 괜찮아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점수가 세구만 저거 무조건 먹는다 오 때리는거 아 부럽다 일단 넘어갈수있다는게 검증이 됐으니깐 왜 저기해 왜 오 가시를 어디다 여기 놓으면 못가 와 아주 앙나람이 앙나람이 엿본이나 동전 어디갔어 아 일회용이구나 던져서 먹고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거구만 간다 양달린다 으아하 뜰거다 오오 이렇게 가야지! 우와! 우와 컨트롤보시게! 컨 개처럼 개쩔게 죽였어 안타깝구만 동전 꿀은 이렇게 바닥에 까는거 별로야 다른데 움직이는거에 붙여야지 움직이는데? 그래야 좋지 그래? 오 꿀 지우셨어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꽃을 넣으셨어요 저 꿀 안붙잖아 생각해보니까 꿀! 꿀을 붙여야 돼! 접착제가 필요해 접착제! 오호호호호 진짜 그냥 날려 아유 저런 동전 먹으러가 동전 양이 너무 불쌍해 동전을 먹어 동전 양이 너무 불쌍해 동전을 먹어 동전 가능하지 내 유지를 이어 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iy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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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어 동전 저기 어 이거 다 개꿀 어 동전을 안 먹나봐 야 굉장히 물욕이 없어서 세상 세상 그 해탈하셨어 king 아 고맙습니다 이대로 가자 포인트 유지할래 passive 다 죽어보자 뭐라고? 와 이렇게 한방 굳히기 간다고? 어 난 이대로 갈래 다같이 죽어보자고 하지만 나에게는 다리가 있소이다 냅다 달려야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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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동전 얻다 놓게 저 위에다 고기다 오오 저거 은근히 먹기 힘들다 꼴에 들어가자 무기지마 달린다 얍 승리는 나의 것이다 흐에히히히히 유후후후후후후 와아아아아아 간악한 닭을 보았나 닭이 아니라 내가 닭이지 히히히히히 내가, 동전은 일부러 안 먹었어 역전의 기회를 지기 위해서 오오오 동전 하나 더 해줄게 허허허허허허허허 솔직히 이기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재미없잖아 그치? 어? 흐흐흐흐 동전 한바늘 올린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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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특템! 팡팡! 아하 동전 저기도 있구나 나 나 나 역전 역전 시나리오 이거 갔나 이거 내가 올려놨어 일단 당림복 형이야 형 어디까지 때리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아이는 죄인자가 동전이 지금 세개 동전 세개 난 콜 나는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기는 걸 그런 그림 바라지 않아 난 이겼으면 좋겠어 흠 우리 두루 화이팅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난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거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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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아아아아아아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어그로 끌게 구해주세요 이게 파티풀이다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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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로 귀여운 말을 살려줘 와 왔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웃ologie 감당 감동이야 위에 간다 뭐야 뭔가 죽었는데? 그동안? 뭐야 당림 어디갔어? 야 안돼 콜이 너무 많아 죽어 아 이 제자가 저기 넘어가니까 끝났어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너무 형 여유부린거 아니여? 손을 너무 깔았다! 하하하하 키오스 굳친다 오 화살을 막아보시겠다 오 보일 못하겠으니까 당님 분발하셔야 돼요 당님 아니 저건 못먹잖아 그러면 저런 못먹잖아 동전 동전 두개는 못먹겠네 자 양선수 달립니다 난 그냥 꿀하면 게임 끝나 어 그런가? 응 아니 세상에 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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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야 저기 당님은 여유롭게 춤추고 계신데 통과했어 통과했어 하하하하 어? 뭐야 왜 안 끝났어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브라더 아직 끝나지 안했어요 이게 전쟁을 끝내려왔다 나는 나는 꼴로 뭐야 저게 저거 봐 여기? 고기다 설치를 하시겠다 오오 하지만 별로 그렇게 방해는 안 돼 여기 있지 고기다? 그건 다 죽자는 거네 다 죽어야지 내가 이겨 이러면 이런 젠장 하지만 통과할 수 있삼 돈을 가볍게 먹고 시작한다 아악 아악 붙이기 들어갈까? 아유 신난 통과하지 못할걸 아니 원래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는 게 중요해 사실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팅 당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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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말도 안 돼 끔찍한 최후로다 어 뭐야 뭐지? 왜 잘해 왜 또 넘어간거야 아 이 게임을 끝내야되나 아 아니야 난 사람들 고통받는게 좋은데 자비를 으으 자비를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봐주세요 어 진짜 봐주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걸 봐줘? 나는 굳히기 들어가겠습니다 역전각 블랙홀 폭탄 나약하다 왜이렇게 다들 폭탄을 고르시지 뿅 어 어 음 어차피 이 동전을 못먹어 동전을 못먹게 할거 아 이런 진짜 못먹어 역전 몰라 그런거 없어 어마무시한 스피드로 가면 저거 먹고 빠질 수 있어 먹방 가능 아 저걸 먹어서 막아야되는데 흠흠 어어이 너무 무서워 방해해야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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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우와아 물 흘러가는 안돼 안돼 가지마 가지마아앗 으아앗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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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과했어 나 된거 같은데 나 동전 몇개 먹으냐 으아앗 으아앗 내가 어떻게믄되지 이러면 어떻게돼 에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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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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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하하하! 그렇지! 너는 정말 대단한 말이야! 아 뭐야! 야 서든데스가 뭐야 갑자기! 역전의 명소 야 다 이긴 건데 그 이름은 호얼쓰 알티메이트 호얼쓰 어! 옛 주택 열렸다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시청자심에 시청자분이라고 채팅 바로 써주세요 안그럼 광택도 교할거니까 시청자인가? 라쿤, 라쿤맨이 왔으니 안심해라구 라쿤맨? 어이 소든데스 애초에 나는 그게 점수 높은 걸 사람이 이기게 그렇게 해줬 줄 알았어 그게 말이야 나도 소든데스 있는 줄 몰랐다 캬 강퇴 강퇴 강퇴해야 돼? 아니 뭐 채팅 안써주셨잖아 채팅은 근데 T버튼이야 T버튼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방송채팅이든 뭐든 아 그래요? 미안해 넥스트 턴스티 미안해 너무 미안해 된건가? 넥스트 턴은 양이네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들어온 분이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어떻게 우리 물음 옛저택으로 물음 비오네 옛저택으로 가는게 좋겠지? 응 나 양으로 바꿔야지 양 양 너 어떻게 바꾸더라? 비 양이다 난 닭이야 난 닭 닭? 응 춤추어 춤추어 방 비었어요 다시 새로고침 해보세요 새로고침인지 나갔다 들어오고 어 그거 새로고침이 있어요 새로고침이 있어가지고 새로고침 누르다보면 방이 보일걸 아마 최상단에 아닐수도 있어 뒤페이지에 있을수도 있고 어 하키슈터 오오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있다 10초만 기다리자 그래 10초만 초대같은건 안되나? 잠깐만요 하키슈터 있어도 친구추가 되어있어야될걸? 친구추가 되어있는분 있어? 있을수도 있어 어 있다 초대해 초대창 발송했어요 이슬라나 모르겠다 이 게임이 이거 없어도 게임초대 가는거야? 어 없어도 돼 없어도 가요? 대기없기네 없어도 간단말이야 룰은 뭐지 룰? 룰북 아이고 흐흐흐흐 이 들어온사람을 초대했어 일단은 들어온사람 없으니까 한판갑시다 갑시다 옛저택스틴랩으로 가보도록 하죠 뉴맵입니다 뉴맵 빠람밤밤밤밤 그렇구나 게리모드하는 사람을 친구축 친구축 초대했어 야 이거 바로 실적없나? 어? 되는데? 좋아 이슈차고 뭐지 이건? 처음 보는 맵이야 뿌리에덩이야 와 원폰하고싶은데 야 이거 뿌리에덩 굉장히 가까워 시작점은 여기 왼쪽 아래구요 여기 돼있으니 근데 이 버튼같은 건 뭘까? 이 버튼이거 버튼 아니야? 그러네 버튼처럼 보이는데 이걸 뭐지 나는 좀 히오스를 깔더라도 양심있게 깔게 좀 불편할정도 양심있게 오 이렇게 대놓고 이러는데 말고 이렇게 약간 방해되는 정도로 난 여기다가 슈터를 깔고 있어 하키슈터 이거 아주 그 위에 왜 올려놔 몰라 맞아 이거 버튼 뭐야 버튼이야 버튼 왜 엘리베이터 있어 오 오오 잔인해 너무 잔인해 흐하하하 ON крайXam 오오 wszystkim 으하하하하하하 내 노 Stevens이야 정확했어 위층까지 갈걸 승자 없음 엘리베이터구나 틀레포터 время . sure 하지만 interpreted 그것으로 서길 좆 그만 엘리베이터는 타야되 ㅎ 먼저가는 사람이 죽는건 알죠 침착해야지 나도 숨어 자세엄 아 muse share 눌렀어! 너의 유지 잊지않음아! 지작을.. 모두가 죽게 마련 아 이거 스팀게임이구요 재밌어 바퀴 슈터다 꿀이다 꿀 꿀? 꿀 가자 꿀꿀 꿀 합체해야겠다 나 꿀 꿀에 합체시켜야지 한 바퀴 못돌이나 그거? 어.. 여기다 깔아야지 아니 이거 여기다 깔으면 꿀재미 저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지? 돌지 않을까? 어떤 상호작용이 될지 몰라 어? 잘못 놓으셨어 잘못 놓으셨어 다이너바이트 아이템 지우는 용도입니다 돈다 어? 멍청이 됐는데? 뭐 못맞춰 아 구려 구려졌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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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볼 거 되게 많네 돼지! 요오 모두 죽기 마련 야 빨리 1점 쌓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 하하하하핰 이야 한번도 통과 못했어 오 오 넘모 꿀잼 요오 이거 여기다 깐다 여기다 깐다 엘리베이터 더 타는 놈 다 죽일거다? 크으 다 죽일거야 흤헿 흤 앞서서 저건 또 뭐야 ㅋㅋㅋ 좀 더 아름다워졌는데 이거? 호 넘모 아름답구만 뭐야 저기 어디로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서몬 야 내가 왔소 걱정 마셔 엘리베이터를 내렸소이다 흫 흫 락쿤!! 락컨멘!! 아아아이~! 히앗! 아앜앜돼에엑헤헤헿헤헤헿헤헿헤헤헿ㅋㅋㅋ 압사도 있고 별것도 다 있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 어 텔레포터! 아 아니지 내가 뭐하러 이걸 꺼라줘 텔레포터가 어디로 이어져 있는거지? 저 위에 지금 지명이 있어 지금 여기 위에 하나가 깔려있으니까는 저기와 연결되는 건방지게 건방지게 텔레포트를 이용해 안될 일 하키를 좋아하는 분이 많구만 어 나도 어 1회용이야 저거 어 나도 나도 오 어 뭐야 나 어디야 하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 고슴도치다 하하하하 고슴도치다 내가 놓은건데 내가 첫 도착자의 덫 됐어 됐어 가드한다 이제 가드 가드야 가드 그걸 가드가 될거라 생각하는가 텔레포터가 또 또? 텔레포터 이것도 뭐지? 두번째 문인가? 알 수가 없어 나만 망하다니 안돼 잊을 수 없어 아 뭐야 이게뭐냐 어디다 깔아볼까? 짠 가드 가드 아 이거 가드가 안 되는데 으으으읁 으읍 오른쪽에 시작하는 사람은 유리해 와아아아 저거를 시생이네 어 나이 왔다 아 나크 찍었어 아매 나 이리로 나왔다 야 뭐야, 새로 설치한 건 어디로 가? 아! 포탈 색깔이 있나보다 오우오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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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문인 것 같아요 첫 투짝자 또 별개 로우우우우우우 benefited 先生 너무 넘사벽인데요 아 Medium 더마는 아하게 이제 더 더 centered 유발 연한 딩 큰 크음 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갈 수 없을거다 건초를 막아? 개꾀리군! 죽어라!! 아이 뭐야!! 내가 제일 뒤늦게 탔어 이야아아아아아 야아 너무너무 산데 역전이필요하다 낙사가 없으니깐 동전이다! 야! 동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에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 여기를 왜 이용을 안 하지요? 자, 일로가 하키야! 어, 나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섭다 잠깐만 저 하키 뭐야? 누가 났어? 언제 났어? 라쿤도 죽었어? 희망은 나구만 역절의 명수! 역전의 명수 갑니다 숨어 저 못먹잖아 먹을 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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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다 아니 죽일거다 엘리베이터 타는거 다 죽일거다 엘리베이터를 바르게 타서 써야지 빠람 빰빰 빠밤 됐어 됐어 니가 말 없애면 다 Vault 살도 말다 야 이젠 안봐줘 안봐줘 아까 내가 봐줬지 iste 저бо인은 이미 못먹는 거야 아하하하 막았구만 언제 막았지? 오야 밀지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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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컴온 라쿤 좋아 아 안되는데 크런치 예아 이걸 코어이니 나도 어떻게 가드로 해볼까 그거 괜찮네요 가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뭐 없애는거지? 띡띡띡띡 바퀴? 어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면 헬인데 여기 어디 나 어딨어? 나 어디갔어? 죽었어? 아 뭐야 아 절로 나왔어? 엥? 이 낱코스로 지나갈 수 있어요? 윤라니 다음에 원파안 우리가 되게 초반에 났던거야 저기 승자 없음 포인트 없음 안돼 안돼 빰빰빠밤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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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짓으로 해야되지? 물총 찍찍 이거 여기다 놔볼까? 이거 괜찮네 네 네 역전을 위해서 동전을 깐 모습이다 역전의 명수 탄력 역전 왜 못 먹어? 먹었는데이 자란 슬프도다 슬프도다 동전 아 이 들고 있는 동전이구나 과연 이걸 라쿠니 뭐야 저거 어디에 죽은거야 여기 너무 안전한데 죽을 이유가 1g도 없네요 롤롤랄라 라쿠맨이 막아줬어 대박사건 안돼 아 망했다 라쿠맨 라쿠맨 뭐야 왜 라쿠니 맞아? 라쿠 운명은 거스릴수없는가 여기 뭐야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되네 호 호 호 이번 플레이에 모든걸 걸겠어 이번 플레이에 모든걸 건다 이번 플레이에 모든걸 건다 이번 플레이에 모든걸 거는건가 그렇구나 압도적인 압도적인 동전 3개 다 먹고 깨보겠어 얻다 가실거지 머니? 머니? 로또하자 로또 이건 스피드 승부구만 동전 내꺼다 우와 다먹었다 오 깔린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히힛 요호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았다 와아 됐다 이었다 나의 승리다 이송이 덫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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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 뚫었어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에나 정말 대단한 덕이로다 배우 너는 정말 대단한다 대단한 덕입니다 정말 흐흐흐흐흐흨 치킨각인데 치킨각? 코인 코인 되게 웃긴데 역전 어 야 뭐야 우리 아이템이 있었어 여기 이맵에? 물음표 물음표 떴다는게 저기 아이템이 나온다는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어어 아이템 나온다는거야 상자 물음표 상자 근데 안나왔단말이야 안나왔었어 이번에 분명히 안나왔어 농장 가보실래요? 더 들어오시는 분 없나요? 더 들어올쌰~~ 어 근데 하는 사람이 있대 네네네 지금 방을 새로 파보시는거 어떨까요? 그러자 왠지 뒤로 많이 밀린거 같애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데